김성현 자 그럼 오늘의 사회 하이라이트 다음 두 분의 별밀기술을 마지막 하겠습니다 5 4 3 1, 2, 3 우리 나홈피플이 포스닥 시장에 적발을 내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생장이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사람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나홈피플은 창기 기회에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지속적인 통장을 해왔던 것처럼 인공기능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회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대는 검사 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거래소 관계자 여러분과 상대는 주가를 만나 도와주신 우리 미래의셋 관계자 여러분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강사 설립 이후 고생하며 상대의 라홈피플을 만들어 온 모든 강사 직원 및 가족, 투자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연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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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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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